이거 또 뭐예요? 저거 뭐야? 뭐야? 토치 방식인데 그 불을 적정하게 골고루 이렇게 고객에게 쏴주는 거예요. 그래서 시어링을 해 주는 거죠. 직접 장비 욕심에 사봤죠. 나 이거 처음 봤어. 대박. 불은 안 나와. 이런 거 있는 줄도 몰랐어요, 이런 거. 이게 진짜 그냥 일반 토치라면 이게 한쪽만 이렇게 쏘니까 하거든요. 또 더워. 확실히 한우야. 기독보충에는 무조건 한우야. 맞아. 진짜. 진짜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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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준비만 지금 4시간 올렸는데 저게 지금 5분 컷인데 지금. 그렇지. 아침부터 시작됐는데. 아니 한 5시간 했구나. 원래 그래요, 요리라는 게. 그래도 맛있었죠? 네. 맛있으면 됐죠. 이렇게 잘 걸렸다. 아는 거치지 05202ать 고고고고고고고고고구고고 이uft호 kw коп копado치 해야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